미디어 위키의 이해와 설치, 미디어 위키 추가 설정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위키 사용에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적절히 사용할 경우 그 편의성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미디어 위키 설정에 대해서 다룹니다. 미디어 위키의 세부 설정은 로컬 세팅스.php 파일을 통해서 수행하며 이를 위해 텍스트 에디터가 필요합니다. 텍스트 에디터를 통해 로컬 세팅스.php 파일을 열어서 그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위키 설정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별도의 텍스트 에디터가 없는 경우 메모장으로도 수행이 가능하므로 따로 텍스트 에디터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설정을 통한 다양한 기능은 각자의 필요에 맞게 취사 선택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볼 것은 미디어 위키 로고 설정 부분입니다. 로고는 해당 페이지가 어떤 곳인지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위키는 페이지의 성격을 대변하기 위한 적절한 로고 설정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적절한 이미지를 로고로 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로고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우선 로고로 사용할 135 곱하기 135 픽셀 크기의 이미지 파일을 구해야 합니다. 이때 이 이미지는 저작권상 그 사용에 있어서 법률적 문제가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미지를 구했다면 파일 질라로 우리가 EC2 서버에 접속해서 위키 폴더 안에 있는 리소스 폴더 안에 있는 어세츠 폴더 안에 로고로 사용할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 해주면 됩니다.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 하였다면 우리가 위키에 업로드 하였던 그 로컬세팅스.php 파일을 다시 다운을 받아서 우클릭한 다음에 메모장으로 열어줍니다. 메모장이 아니라 다른 텍스트 에디터도 묶방하지만 일단은 저같은 경우는 메모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을 열면 이렇게 로컬세팅스.php 파일의 내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대략 38번째 줄부터 45번째 줄까지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인데요. URL패스 to the logo, 로고에 대한 URL패스고요. 이 부분이 현재 로고를 지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changeUrLogo.svg가 리소스 폴더 어세츠 폴더 안에 있는데 이 파일을 현재 로고로 설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로고로 사용할 이미지 파일을 어세츠 폴더 안에 이미 넣어뒀기 때문에 이 changeUrLogo.svg 부분을 우리가 어세츠 폴더 안에 넣은 로고로 사용할 이미지 파일의 이름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고로 사용할 이미지 파일을 만약에 로고.png라는 이름의 파일로 올려줬다. 그러면 changeUrLogo 대신에 로고.png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고요. 변경된 로컬 세팅스.php 파일을 위키 폴더에 올려주시면 그 변경사항이 성공적으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만약 적용이 되지 않았다면 위키를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